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당장 심즈 공식 홈페이지로 달려가세요. 햄스터 팩으로 알려진 나의 첫 반려동물 팩 무료배포에 이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한 우물이 있는 로맨틱 가든 팩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배포하고 있습니다. EA 앱과 스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앞서 잠깐 언급한 로맨틱 가든의 소원의 우물에서는 동전을 던져서 다양한 소원을 빌 수 있는데요. 공모를 제대로 바치지 않는다면 저주에 걸릴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. 추가되는 카사 아이템은 심즈스러운 디자인이고 팩 이름대로 로맨틱한 가든을 꾸미기에 딱 좋은 빅토리아풍의 건축 아이템들이 예쁘더라고요. 기간이 정확히 면시되어 있지 않으니 가능한 한 빨리 다운로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의 첫 반려동물 팩에 이어 이번 로맨틱 가든까지 아이템 팩들을 하나씩 무료배포하는 것을 보니 다른 팩들도 순차적으로 무료로 배포될까 싶더라고요. 팩 할인 소식도 있습니다. 드디어 하이스쿨 팩에 50%의 할인율이 적용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. 가장 최근 출시된 다세대 주택팩은 할인하지 않으며 목장팩은 25%, 그로잉투게더는 38%, 코티지 라이프, 겨울이야기, 에코라이프, 캠퍼스 라이프, 아일랜드 라이프, 스타탄생, 사계절이야기, 고양이와 강아지, 도시생활, 모두 함께 놀아요, 겟트워커는 60% 할인 중입니다. 게임팩은 전부 40% 할인입니다. 아이템 팩도 최근 출시된 우리집 셰프팩을 제외하고 전부 40% 할인 중입니다. 이번 할인에는 아쉽게도 심즈3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 겨울 할인은 1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. 이번 연도 최대 할인율이니 그동안 팩 할인을 기다리신 분들이라면 이번 세일이 기회인 것 같네요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